와 오빠가 신경 써줄게 너만큼은 프리시한 상태에서 시작하고 싶어 한 달간 고생한 게 헛된 게 아니더라 너 존나 많은데 안 써? 원태 T씨 다섯 개 이 또라이 새끼야 저한테 태극을 보고 있잖아 형이 열다섯 개 먼저 줄게 메이크업 좀 해라 너 다크서클 어떻게 할까 오 누나 잠시만요 딴 방도 나간다 오늘 왕들의 발신이 형 장난 아니야 느낌 있어 이거 뭐야 너희 어머니 오신대 삼조 선수단 입장입니다 아이고 멋있다 웃긴 놈을 원하면 1번 3번은 우리 영어 배우 스타일 헐리우 스타일 올란도 블룸 근데 좀 태국식 오빠 내 여자친구 있어? 너희들 생각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내가 잠깐 일하는 거야 아니 맨날 말만 하지 말고 당장 갚아 불러드릴게요 제가 제가 정리해드리면 되잖아요 원래 1,000까지는 어떻게든 구라쳐서 뽑아 먹을 수가 있어 근데 3,000 이상은 오빠가 저께 한별이랑 정리했다 척추행인데 그냥 가지고 와 그랑 전화 좀 나 없을 때 받아 꼭 나 있을 때 받아야 돼? 이번 주까지 안 해주면 오빠 진짜 큰일이 오빠 진짜 죽어 진짜 5,000만 원 이상으로 잘할 테니까 계속 꼭 좀 해줘 야 공사칠 사람이 없어서 우리눈아 공사칠 와 애들이 너 큰일이 내가 내 거라고 연주하니? 파이팅 여주로 온 세상 파이팅 하자 전화과 정렬을 위해서 그래요 언니 한번 넘어오세요 잘해드릴게요 우리 박스의 최고의 에이스 안녕 괜찮네 앉아